여러분들이 아마 교재를 딱 이렇게 펴서 보시면 10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. 챕터 1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, 그쵸? 각 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보캐블러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이 보캐블러리는 옆에 나오는 문장들 있죠? 예시 문장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휘들 정리해 놓은 부분이고요. 그리고 직무 핵심 표현을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게 되실 겁니다.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시험에 필요한 문장들, 시험에 필요한 단어들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뽑아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직무 핵심 표현을 반드시 암기하고 숙제하고 넘어간다 생각하시고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같이 10페이지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챕터 1 소방과 화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. 직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들만 제가 기출 시험지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뽑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장들이 실제 기출에서 볼 수 있는 문장들의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. 자 우리가 여러분들 상황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. 네 situation 이라고 하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장난치실 때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이야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.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무슨 상황이냐고 해석은 하지만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시추에이션 이란 단어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. 꼭 주의해 주시고요.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응급한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emergency 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써주셔야 되고요. 여러분들이 독해 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가 아마 바로 이 emergency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what is the emergency? 무슨 상황이십니까? 무슨 응급 상황이십니까?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. 그래서 what's your emergency? 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 절대로 what's your situation? 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. 그 다음에 there is a fire. 화재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걸 의역해서 불이 났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해 놨고요. 자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 주셔야 돼요. break는 부수다 라는 뜻이지만 이게 부수고 밖에 나오다.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.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또 happen도 있고 또 occur 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도 바꿔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휘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.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. I called it. 자 내가 전화를 했죠. 뭐 하려고 전화했냐면 우리가 알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report, 보고하다 라는 동사를 썼어요. report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붙여서 화재를 보고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So I called it to report a fire. 불이 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내가 전화를 했다 라는 문장이고요.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장소라던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. 자가 이제 게이 dí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